낙선한 뇌를 이렇게 불렀던 이유도 당선자들만 티브이 노니까 실종률이 안 오르잖아 그래서 그런거였어 밋밋하고 재미없고 누가 책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웅거 본다고 이러다가 또 누가 주변에서 카메라를 말았고 고개는 들어야 되고 이건 알거든 저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나를 부른거 아이가?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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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6월 1일날 다 될 줄 알았는데 낙선한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연금을 받는 우리 만화님 시킨 대로 난 잘해야되고 어차피 성화는 가정적으로 보면 여쭙이 되는거 좋은데 이제 당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남해를 보면 남해 군수님은 민주당인데 재성이 되는거야 근데 남해는 어떻게 보셨어요? 남해만 그렇게 되죠? 저희도 놀랐거든요 제가 물어봤어 장충남 형한테 전화해서 띠르랭 띠르랭 전화해서 그 여기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인물도 괜찮고 하긴 한데 한 번씩 잘 안 풀리는 이런게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거든 아 아 예를들어 이제 남해 큰 이슈거리 이런거 뭐 남해 여수 해저튼을 관련된 거나 이런거는 그 형이 다 풀어냈지만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이런거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그 유문되고 나는 떨어졌지? 왜 그 유문되고 나는 떨어졌지? 아 좋은데 보니까 이제 남해는 이런거 같아 남해는 당보다는 일자라는 우리 동네 사람 음 인물을 봐서 유경환씨가 당선되고 강원도 고성군수도 재성이 됐는데 어 거기도 어려운 지역이잖아 근데 경란 물어보니까 한명준 그 함시가 강원도 함시래 아 그 지역에 일자라는 우리 동네 사람은 당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남해와 강원도 고성군민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 경남고성은 군수님은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송 자체일 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면 뭐에 떨어졌는데 그럼 한가지 한가지 근데 방송에 술 많이 넣으면 되는거야 아 좋은데 지금 이 경남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민주당 계열의 군수님 혹은 정치인들을 보면 네 아니 안 되는 싸움을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쪽에서 러브콜이나 이렇게 하면 갓긴데 그때는 갓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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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도 좋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잘 못들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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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도자를 잘 뽑으면 그런 거잖아 사요 그 bus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도 들지 예전에 처음에 2006년도 군수선거 열린우리당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14%인가 받았어 14% 두 번째가 19%인가 받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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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15% 넘겼네요 하하하하 그 그 경남의 단체장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팬클럽이 있는 그 유일한 군수가 내 아냐 팬클럽 이름은 뭔데요? 백두대관? 고성방가? 하도 많았어 하도 많았어 그리고 내 떨어졌지만은 떨어진 나보다도 더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내잖아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 낙선이 인터뷰할 때 부담없이 고민할 때 내 생각이 먼저 떨어져 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좋은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도나중앙당은 뭐 했을까? 대선 과정에는 그러면 도나중앙은 뭐 했을까? 대부분 이재명계, 이낙연계 뭐게 뭐게 크면서 내가 미는 쪽이 되어야만 내 자리가 돌아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지 당의 당대표는 왜 하려고 할까? 왜 하려고 하지? 저도 회사의 선배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먹고 싶어요 그거 왜 이런 거 못 한 거 같지? 돈 더 줘요? 결국은 이 시기 인기 2년이 보장되면 국회의원 공천권 비례대표 공천권을 털어질 수 있으면 자기 쪽 라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할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할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 정당의 목적은 뭐냐 정권 획득이다 치자 그럼 왜 정권 획득 하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면 답을 못 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권 획득을 하는 것이고 그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거잖아 정당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인데도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해 나는 아이고 여기서 먹으니까요 이 술맛이요 밑에 저만 낙선자는 개빡친다는 다른 의미 아니니까 그냥 흘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낙선자들도 술맛이니까 말도 많아지려고 하네 이재명 당선자는 신분이 있는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누가 형이에요? 이재명 형은 호적상 육사 실전 라인 육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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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공룡세계엑스포의 유일한 대장 저 이재명 선배죠 친하세요 이재명 선배하고는 제명이 형 뭐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제 제가 군수가 되면 이분이 해왔던 것을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으로 계속 소통을 계속 했죠 도지사 시절에도 직접 간사에 직접 가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고승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제일 처음 지급했던 사례나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이재명 형의 이양력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기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금 의원이 향후 당대표에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점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출마도 하고 해서 선택받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미안함이 없거든 누구한 면도 없진 않죠 예를 들어 이번에 이번에 낙선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중앙에 이제 당대표 선거하게 되잖아 그럼 아무리 바람 때문에 당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자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잖아 주변 분들 좀 챙기고 근데 벌써 이제 중앙당의 당대표에 줄 서서 어느 지역을 또 책임진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이 조금 문제가 그 과정 속에 좀 반성하고 대안도 찾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잖아 이 정치라는 게 올해 이 선거 끝나면 다음에 이 선거 있고 이 선거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실망의 연속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할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뭘까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집사람인 것 같아 집사람하고 이제 건강도 좀 챙기고 같이 하지 못했던 시간들 같이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많이 즐기고 등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어디 한번 한번 놀러가고 싶은가 서로 같이 한번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같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엊그제 선거 떨어지고 난 뒤에 정치 여정이 어떻습니까? 뭘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언론도 잘못된 거 아이가? 아니 근데 그러면 고성 계속 계시는 거예요? 갈 데 없어 내 판정할 때 그 창을 분낭낭도 못 했어 내 얼굴을 쳐다보기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겸상 못하겠네 그때는 겸상 못하겠네 내가 보게 했던 이야기가 두 해나 쉽지 않을 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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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